안녕하세요 오늘은 last call 64카운트 forward improve level의 태그와 리스탈트는 없어요 해볼게요 섹션 1 오른발 사이드 힐탭 3번 1번 2번 3번 왼발 사이드 힐탭 3번 1번 2번 3번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2 오른발 힐그라인드 리커버 락백 리커버 오른발 힐그라인드 하면서 오른쪽 4분의 1턴 왼발 리커버 락백 리커버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3 오른쪽으로 그레이프 바인스텝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터치 왼쪽으로 바인스텝 턴 사이드 비하인드 왼쪽 4분의 1턴 포워드 스텝 섹션 3에는 옵션으로 암 액션이 있어요 12시 방향에서 턴하지 않고 보여드릴게요 바인스텝 하면서 오른손으로 내려서 브러쉬 클랙 핑거 스냅 똑같이 브러쉬 클랙 핑거 스냅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4 오른발 포드 스텝 홀드 왼쪽 1 2분의 1 피버턴 홀드 오른쪽 왼쪽 사선 앞으로 힐로 힐 포드 오른발 왼발 락 투게더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5 힐 스트롯으로 왼쪽 4분의 3턴 9시 방향까지 8 카운트 오시면 돼요 힐 터치 토 다운 힐 터치 토 다운 힐 터치 토 다운 힐 터치 토 다운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6 케이스 스텝 오른쪽 사선 앞으로 오른발 다이아널 포드 스텝 터치 위드 클랙 다이아널 빼 터치 위드 클랙 다이아널 빼 터치 위드 클랙 다이아널 포드 스텝 터치 위드 클랙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7 오른발 스텝 왼발 스텝 오른발 비하인드 훅 하면서 손으로 터치 사이드 왼발 비하인드 훅 하면서 오른손으로 터치 사이드 힙 펌프 오른쪽 왼쪽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8 오른발 포드 스텝 홀드 왼쪽 2분의 1 피버턴 홀드 오른발 포드 스텝 홀드 왼쪽 2분의 1 홀드 카운트 1 2 3 4 5 6 7 8 힙 카운트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툴을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Thank you for watching.